경남도의 의장 김지수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. 올 한해도 저희의 시선은 언제나 350만 경남 도민을 향할 것입니다.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,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회,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드는 의회, 쉼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통해서 경남 도민의 생활이 더 행복하고 경남 도민의 웃음이 더 커지도록 한눈팔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